하나 둘 셋 야, 오마이도 많이 있어 야, 너가 없었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모든 멤버는 있다는데 광민국만 없다예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엄마보다는 저희 여섯 명이 다 엄마 같은 마음이고 네, 알겠죠 네, 알죠 보셨습니까? 모든 아이돌들이 바라이트에서 똘똘 뭉치고 서로를 비호와 해주는 그때 우리 올프렌드TV는 서로를 털뜯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건 아니지, 광민아 그러니까 조민 군이 분명히 평상시에 아, 난 저분 너무 좋아 저분 팬이야 라고 했던 멤버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네 오늘 폭로하니까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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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끝났어 저는 솔직히 폭로 같은 거 아유, 감싸주고 싶어요 순수한 팬은 근데 다 5를 들었는데 혼자 X를 드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얼굴 빨고 있어요 얼굴 빨고 있어요 야, 올라갑니다 시험이 형 올라갑니다 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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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다, 넥 자, 과연 광민 군이 평상시에 마음에 두었던 걸그룹 멤버는 누구일까요? 자취후에 광복도 넘어오어요. 조스만 마시던 일라이다가 우유를 마신다. 어떤 우유일까? 일라이터의 우유. 광복 시점에 올라간다. 아는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개시판과 SNS에 많이 나왔어요. 아니, 여기저기 광복은 어디까지 안가고 싶어요. 우리야, 살려주실게요. 난리가 난리가. 우리 리더이신 경군이 솔직하게 광민군이 솔직하게 평상시에 굉장히 좋아했던 멤버가 있습니까? 흐름에 그렇게 음악방송으로 가면 주의깊게 보는 걸그룹분이 계세요. 광민군이 그 텔레비 앞에서 그분만 나오면 텔레비 앞으로 가는 아유... 아유... 노래가 들렸다 싶으면 동물적인 가상으로 0.1초 만에 있습니다. 광민군 지금 있어요. 그분이 속해 있는 그룹에 이니셜에 S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S가 많거든요. 많아요. S는 굉장히 S그룹이 이렇게 많습니다. 와, 정말 해외에도 있었네? 이렇게 많은 그룹이 있습니다. S, S부터 있죠.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군요. S가 들어가는 이니셜의 그룹이다. 맞으면 O 아니면 S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센스가... 아니, 우리... 난... 가만히 못 참겠어, 나는 아니... 나는 누군가 앞에서 좋아하는 티를 낸 적이 없는데 저희가 몇 년 다 지나갔어요. 다 티나요. 광민군이 티날 때 표정이나 모습이 어떻게 좀 티나는 거예요? 되게 진지해서 아, 진지해서 여기 인상이 있죠? 네가 왜 인상을 쓰고 약간... 약간... 동북 널버지 평소에는 막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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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음... 머리가 긴 생머리십니까? 아니면 터머라는 좀 짧은 머리 약간 조금 긴 것보다는 너무 길지는 않아요? 아, 약간 찰랑거리 찰랑거리는... 찰랑거리는 생머리?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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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윤수 긴장돼 뭐지? 극장수 때문에 참숨 장난 아니야? 찰랑거리는 생머리 맞아, 맞아? 쉿 표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요즘에 활동을 하고있다 하고있지 아, 이거 너무 감정적이다 이거 활동을 하고있으면 O, 하고있지 않으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활동하고있어 어떡하지 3% 달성하면 본인 입으로 공개할 내용이 있습니까? 아, 근데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공개하는데요 아니 공개하는 건 공개하는 건데 정말 몰라요 맞아, 잠깐만 결백한 말 방민곤이 지금 살짝 모두가 좋아서 그룹의 또 비주얼 담당 아,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어, 방민곤보다 어 연상입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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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나 그러면서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네 물론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더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은 있기만요 그럼요 그쵸 솔직히 다 숨기고 있어요 우리 다른 멤버들도 그래서 아 누가 한번 딱 꼽아가지고 그렇게 말하게 해주면 되는데 다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기 여러분 과연 그 여성 멤버의 나 없다니 존재는 누굴까요? 3% 달성하면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여기까지 고유팬들에게 물어본 오익스톡과 널 취해주면 보여줘 나에게 보여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무리된 정민이의 선수학계로 개성형이 만들었다 짜잔 맨을 맨답게 정민 에너지 팩토리 꽃을 등장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익스톡은 여기서 마무리됐지만 팬들이 보이프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팬들이 물어봤습니다 너의 진심을 보여줘 나에게 보여줘 내가 너의 미세럽게 있을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씩만 읽어주세요 동현 오빠 연애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언제쯤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싶나 아기를 낳고 싶나 아기 저 이 질문 딱 어떤 부인이 갖고 싶은지 저는 요즘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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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약간 외국식 질문인데 이게 한마디로 어떤 타인이 결혼하고 싶은 이런 여성이면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어떤 이상형인지 어떤 이상형인지 이해시 많고 아 네 이쁘고 그죠 이쁘시고 마음씨 착함 돈도 많고 돈도 많고 돈도 많고 이쁘고 아 아 이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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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골을 보여주십시오 이거 동현이 형 쇠골에서 제가 봤는데요 이게 물이 담깁니다 그리고 칼슘이 가득 차있어요 쇠골이나 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가 봐요 네, 직접 공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실히 제가 딱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아, 정말 방송 최초? 네, 한번도 없어요, 그냥 살짝 이 정도 오늘은 확실하게 오늘 확실하게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오늘은 그냥 쇠골 전체에 갑니다 bounce. 쇠돌 쇠돌 남친볶 중에서도än, 쇠돌 탄생합니다 쇠돌 진짜 축하했어 저기요 철복 메달인가 제가cember 그쵸? 쇄골 미납이 왜 쇄골 미납이? 사과하고 나오면 여기 물이 살짝 고인대 아...아...아...아...아... 제가 마시지 못해서 좀 안 찬다고 어? 어?어머나?어머나? 아...아...아... 여러분, 쇠도 상생을 축하합니다 네 너의 진심은 알 보여줘! 나 있게 보여줘! 여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오는 주제에 들어 너무 꼬끄더라구요 아 괜찮아요 참다 참다 못해서 이렇게 해놔 맞아요 반영 기대가 다 될거야? 자 새로운 세트에서 진행합니다 와 와 시즈도 바뀌었네요 비즈엠도 바뀌었어요 이런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순서 도구박스 궁금해요 아 요 토크박스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요 정말 괜히 붙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토크박스 주사위를 보고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야기를 해주시면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카메라 감독님들께서 500원을 던집니다 요게 재미있다 재미있다라고 생각되면 카메라 감독님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신 분께 500원을 던집니다 한 번 얘기가 재미있으면 한 사람이 두 개 3개를 던질 수도 있어요 한 번 이야기가 재미있으면 수천 원 수만 원이 던질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막 던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네요 재미없는 얘기라면 안 던지는데 화가 뭐 몇 개 던지는데 다 꽂으려고 너무 재미없는 얘기는 자제해 주시길 바래요 각자 여러 가지 지금 예 어떤 주제들 예 주제들이 있습니다 요중에 본인이 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다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거 주제 해볼게요 아 예예 이 주제는 용론 육론에 대해서 육론에 대해서 육론에 대해서 육론에 대해서 육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으면 생각해 주면 돼요 네 네 흥론 시절입니다 차이저 얼마나 차이저 육론 그렇죠? 정말 광민 군의 아들은 굴욕 없이 육론만 있으십니다 육론만 있으십니다 그냥 가기 좀 그렇죠? 자 당구맛게 궁금해요 궁금하면 오르다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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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어렵다 제가 제 얘기 아니면 남의 얘기도 남의 얘기도 충분히 가능하죠 들었을 때 웃기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회사 화장실에만 가면 휴지가 없어요 아 그래서 아 상상이 됐어요 벌써 휴지가 없는 상황이 휴지가 없어 휴지가 없어 휴지가 없어 휴지가 없어 회사에서 어느 날은 연습을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아니 제가 이제 다 볼 일을 보고 뒷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없더라고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옆에 봤는데 없어요 이게 안 만져지는 게 있잖아요 이상해 아니 이게 이게 안 만져서 그 때 또 네 대박이다 이거 혼자 혼자밖에 와 혼자밖에 없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뭐 그거 심 심의 하나가 또 나갔어요 심 그거 하나에 아 휴지심 딱이 났다 딱이 났다 그래요 네 휴지심을 오히려 조금씩 풀어가지고 아 그게 이렇게 엄청 두꺼웠어 감겨서 아 이거 좀 뻑뻑 컷더라고요 뻑뻑 컷더라고요 아 괜찮아 안 찢어졌어요? 어? 안 찢어졌어요? 뭐가 찢어졌어요? 엄청 두껍다니까요 아니 아니 그 휴지심 말고요 그쪽이 제가요? 제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딱다보면은 아 이게 휴지 지감이랑 좀 달라요 다르죠 네 많이 달라요 볼파니지 지감이죠 정말 볼파니지 지감이네요 딱딱하고 딱딱하고 한 번 닦을 때마다 고통이 와요 아 그게 뒷처를 안하는 것보다 아 아 이게 안 닦아주면 병든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 아 아 아 아 화장지 시임의 기억, 천원입니다.